화려한 것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탈 리버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화려한 것에는 위험이 따른다 지난 시간에는 대부분 순놈들이 화려하다 그랬는데 그렇군요 네 화려한 것에는 위험이 따른다 어떤게 있을까요 그런게 장미 장미 꽃이나 이제 화려한 화려한 꽃 같은 경우 독버섯 응 버섯 종류도 그렇죠 화려한 것에는 위험이 따른다 뱀 뱀 개구리 그렇죠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좀 위험하죠 그리고 그런걸로 이제 현혹시킨 다음에 독을 그냥 빡 식물도 그렇죠 그 꽃 같은 경우에는 되게 화려하게 생긴 것들은 이제 막 잡아먹고 화려한 것에는 위험이 따른다 제주도에 있는 그게 유도화였나 꽃이름이 어 유도하라고 해가지고 유도하는거에요 이렇게 오라고 네 그래서 그 벌이나 이런게 오면은 그 해충을 없애는 꽃이에요 어 무섭네 화려한게 위험하다 그렇죠 너무 이게 그 화려한 겉모습에만 빠져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현혹되다 보면은 네 굉장히 이제 뭐 뼈아프게 아플 일이 생기곤 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화려한 것은 위험이 따른다 오베이션 기타 에도 좀 하고 싶은 얘기인가 보죠 왜냐면 화려하고 멋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외관 보면은 사실 그냥 구멍 뚫린거 봐 막 멋있지 않나요 막 세상에 막 이거를 진짜 편견 없이 보면 정말 멋있어요 맞아요 여기 쉐카맨 애가 이렇게 쉐카맨 애가 막 구멍 막 뻔뻑 뚫어가 막 뒤에 와 사실 여기 외관만 봤을때 엄청 멋있거든요 그죠 맞아요 멋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사실 이런 사운드를 별로 안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수도 있고 그쵸 네 강함이 약간 숨겨져 있는 뭐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류의 기타가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정말 독특한 그런 디자인 정체성은 있으나 여러분들 이걸 구매하시기 전에 과연 내가 오베이션 기타를 어디다가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기타 오베이션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발라디오 했잖아요 발라드 부르는 사람 발라디오 발라디오가 1966년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됐던 오베이션의 첫 모델이구요 그 다음에 발라디오의 상업적인 성공에 뒤이어서 나온게 이제 레전드 74년도 그 다음에 70년대 후반에 엘리트가 나왔는데 엘리트가 이제 최초로 멀티사운드 여러 구멍을 뚫어놓은게 엘리트 모델입니다 저 홀이 여기만 뚫린게 있고 이 아래까지 뚫린 것도 있구요 네 그래서 지금 저 위에만 뚫려 있는데 구멍 개수가 4, 5, 6, 7, 8, 9, 10, 11, 11개가 뚫려 있네요 자 이게 처음으로 멀티사운드 홀이 뚫린게 바로 엘리트 모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델이 엘리트 플러스입니다 엘리트 플러스 C2078AXP STB 모델이구요 길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오베이션이 어떤 악기고 누가 왜 만들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지난 시간에 스탠다드 발라디오 모델에서 해놨으니까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가서 그 성공한 덕후 찰스카만 어떻게 그 헬리콥터 디자인 하시다가 길탈을 만들게 됐는지 스토리 듣고 오시구요 자 오늘은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만원 메이드 인 코리아 전장은 104.5cm 무게는 2.63kg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두께는 두꺼운 쪽 기준 130mm 구프레트 뒷뚤레는 77mm 딥 컨투어 컷어웨이 AAAA 솔리드 스프르스 탑이 올라가 있구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축구판이라고 할게 없죠 그냥 저기 뒤통 축구판은 리라코드입니다 네 그리고 헤드머신은 크롬 사용이 되어있구요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너비 42.8625mm의 에보니 지판이 올라가 있네요 스케일 길이는 641mm 요게 좀 독특하죠 629도 아니고 648도 아닌 그 중간 25.25인치 641mm 픽업은 오베이션 OCP-1K 픽업에 프로 스튜디오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있구요 지난 시간에는 그냥 프로 이번 시간에는 프로 스튜디오 스펙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갈게요 네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이 기타가 제가 처음 쳐봤던 오베이션 기타의 사운드에요 이 후를 보고 오 되게 이쁘다 라고 쳤는데 뭐가 자꾸 튕겨나와요 맞아요 여기서 탁 튕기는 느낌이죠 지난 시간에 발라디오 같은 경우에 사운드홀 느낌은 있었는데 맞아요 이거는 이게 뭘 시원하게 나와요 그죠 이런 사운드입니다 맞아요 약간 컨덴섭으로 들어갈 때 튕겨져 나가는 소리가 아마 잘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직접적인 울림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간접 조명 같은 느낌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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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 나오는 그런 사운드 네 특징적이죠 팅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오픈의 울림이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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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의 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감질랄수도 있는 울림입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어쿠스틱의 느낌이 많이 나지 않아요 정말 진짜 두꺼운 바디에 프랄로우 바디 연주하는거랑 볼륨 차이도 크게 안나구요 맞습니다 앰프좀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스 살짝만 걷어내고 갈게요 어우 억새고 쨍쨍하죠 사운드가 어우 저 센소리 어우 짱짱해 오우 사운드가 약해지는건 없군요 오우 사운드가 약해지는건 없군요 하나의 줄에 다 한줄 한줄에 다 담아놓은 느낌 꽉찬걸 그대로 쏘는 느낌 뭔가 쨍한 느낌이라 약간 뭐 태양권 태양꽃 맞은거같은 느낌 눈부신 느낌 태양꽃 느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핑거요 핑거 세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핑거가 괜찮아요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오베이션은 음 여기 음 이게 좋네요 핑거가 좋아요. 앰플핑거가. 이게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 20세기 아르페쥬. 이렇게 좀 잘 어울리네. 부담스러운 느낌도 없고요. 그냥. 사운드가 RR이 나오니까. 그렇죠. 약간 하나씩 하나씩 칠 때 잃지 않고 음 손실이 없게 만들어주는 그게 조금 장점이네요. 한 줄 한 줄이 다 다른 구멍으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독립된 느낌.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핑거 스타일 치시는 분들한테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이게 소리가 다 안 새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사운드 같은 느낌. 인조적인 느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 네. 정말 사운드 홀마다 대응해 있는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네. 자. 이거 어떤 것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소나기 내린다. 이거 인공 강우 아닌가요? 얼마만큼 이게 또 인공이 될 수 있는지. 네. 한번 듣고 보겠습니다. 보시면 comentariosya Pierce的时候 됩니다. 뿅! 어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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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의 그 드라마 살수차 아닙니까?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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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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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뭘 갖다 막 어 갖다 들이붓는데 어 네 잘들어봤습니다 뭐 바로 명엄씨부터 한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약간 음 손실이 적기 때문에 꽉찬 사운드라고 드리겠습니다 꽉찬 사운드 네 알겠습니다 꽉찬 사운드 근데 꽉찬 사운드가 이제 어디로 나오느냐가 문제인데 꽉 차서 바로 울림통으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꽉 찬 것들이 뭔가 튕겨서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RR이 다시 나오는 느낌 그래서 저는 줄별로 사운드홀이 독립되어 있다 해갖고 저는 한준평은 USA로 들을 건데요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아니고 United Sound Halls of Acoustic 이렇게 들을 거 같습니다 USA 멋지네요 정말 독립되어 있는 각각의 사운드홀이 하나의 Acoustic을 이룬다 말장난 같은 거지만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네 점수 높으면 매력은 있으나 확실히 타겟팅 해드리기가 어려운 기타 여전히 좋은 물건이지만 이제는 설 곳이 조금 없어진 그런 느낌이 좀 아쉽네요 다음 시간에는 가격 동일합니다 150만원 C2079APX KOAP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Acoustic Times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ede